네, 김콩입니다. 버티칼 리딩, OT를 시작하겠습니다. 버티칼 리딩은요, 제 강좌 중에서 19브라스 9와 버티칼 리딩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중심 강의입니다. 버티칼 리딩이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버티칼이 뭐지? 라고 궁금한가요? 버티칼은요, 수직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영어 강사로 학생들한테 영어를 강의하면서 살아오면서 제 강의를 들었으면 성적이 수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. 그런 소망이 있는 네이밍, 그런 측면으로 만든 강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고요. 사실상 속뜻은 뭐냐면 영어 문장이라는 게 이렇게 수직적으로 써있지 않고 수평적으로 이렇게 써있잖아요. 이렇게 가로세로 이렇게 이렇게. 근데 이런 문장들이 위아래 문장 간의 상호관계, 수직적 관계, 그걸 이해했을 때 그게 문맥이라고 되고 직역에서 멈추지 않고 의역으로 갈 수 있는 거. 이런 게 바로 진짜 독해거든요. 그런 진정한 독해의 실력, 그거를 기르는 강좌. 그게 수직 독해, 버티칼 리딩. 성적을 수직으로 올려줄 수 있다. 그게 버티칼 리딩이라는 강좌입니다. 우선 제가 이제 두 가지 페이지를 좀 보여줄 건데 우선은 직역이라는 페이지가 있고요. 이 다음 페이지는 의역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. 해석을 직역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. 그게 직역의 세월을 좀 버리고 그걸 의역으로까지 발전했을 때 그게 진짜 제대로 독해가 됐다. 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. 우선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하나의 단락에서는 하나만 얘기하는 거 아시죠? 똑같은 말을 패러프레이징과 다르게 표현하잖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해석했는데 A, 두 번째 문장 해석했는데도 A야. 그러니까 이게 둘이 같은 내용이고 마지막도 똑같은 내용이에요. 근데 이 세 번째 문장만 주변하고 상관없이 B로 해석이 되면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문장의 직역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. 이렇게 직역으로 하지 말고 여기 직역이었잖아요.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의역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. 주변 문장에 따라서 그걸 유연하게 아 이게 문맥이니까 이 문장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. 그게 바로 버티칼, 수직 독해, 수평적으로 써있는 문장들 상호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의역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. 제가 커리큘럼 가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은 구문을 먼저 해서 한 문장의 특별한 구조까지 알아야 해석이 되는 거를 이제 하고 나면 이 버티칼 리딩으로 실력이 발전이 됐으니까 와야지 되는 건데 구문을 넘어서서 주변에 있는 문장과의 관계 그게 바로 수직 독해, 버티칼 리딩이라는 겁니다. 이 단계만 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독해 실력이 됐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구문으로 끝나선 절대 해석이 된 게 아니니까 문제도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빨간색 수직으로 올라오는 이 버티칼, 문맥 이걸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. 그거를 이 강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채화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가끔 해석을 하다 보면요. 직역하고 의역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한 문장만 보면 이게 이 뜻인데 주변 문장의 관계에 보면 이 문장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죠. 그게 의역이라고 하거든요. 벌써 딱 듣기에 해석이 여기서 멈춰선 안 되겠죠. 우선 그 문장을 직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. 여기에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직역과 의역이 직역상 뜻과 의역상 뜻이 충돌이 될 때는 과감하게 이걸 버려버리고 의역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. 그거를 이 강좌에서 채화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그 단어도 여러분 왜 보면 단어 공부하다 보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게 있잖아요. 그게 바로 주변 문장과의 관계 때문에 이번엔 얘가 이 뜻으로 쓰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하고 미루어 추측하는 걸 유추한다고 하거든요. 그 능력이 독해선 가장 중심인데 그게 바로 버티컬 리딩 수직 독해의 본질입니다. 그게 이 강좌의 목적이에요.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. 상호 관련성. 하나의 문장에서도 제가 구문킹 강좌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하나의 문장에서도 주변 단어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뜻이 유연하게 다른 단어 뜻으로 쓰인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에서도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상호관에 관련해서도 당연히 그게 적용돼야 됩니다. 그게 안 되면 해석이 아닌 거예요. 상호 관련성. 그 문장만의 독립성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. 여러분은 벌써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저래야 되겠구나. 내가 그래서 독해가 안 됐구나. 그거 좀 느끼실 텐데 해야 되는 겁니다. 문맥. 이 예를 하나 좀 드러놨는데요. 이런 문장에나 있다고 해봐요. 이런 문장. 수평적으로 그냥 이렇게 검은색 글자로 써 있고 이렇게 돼 있죠. 근데 이 문장이 사실은 여러분 눈에는 이제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읽어지게 되겠죠. 수평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고요. 여러분의 눈은 처음에는 우선 이렇게 수평적으로 움직이겠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딱 읽고 난 다음에 주변 문맥으로 이렇게 수직적 관계. 버티칼적인 관점에서 아 얘가 이 뜻인가 쟤는 저 뜻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구나. 그게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구나. 저렇게 의미를 보충해내고 미루어 추측한 유추해석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. 여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. 문장 간의 상호관계. 이게 돼야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. 이게 돼야 독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 가이드에서 뭐라고 드렸냐면 빈칸 100제, 흐름 100제, EBS 모든 강좌를 듣기 전에 반드시 버티칼 리딩으로 독해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나서 강의를 들어라.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예를 하나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버티칼 리딩을 통해서 문맥을 잡아내면요. 실전에서 어떤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냐면 저 위에서부터 한 얘기는요. 결국 저 맨 마지막에는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썰을 풀어 내려가는 거잖아요. 이 강좌에서 보고자 하는 좀 재미난 측면인데 우선 맨 마지막 문장을 딱 읽었는데 여기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버티칼에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. 강좌에서. 맨 마지막을 읽고 이걸 먼저 읽었어요. 그리고 나서 저 위에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었는데 마지막 문장하고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 완벽하게 똑같아. 그럼 여러분 중간에 있는 건 다 똑같은 얘기일 거 아니에요. 중간에 역접의 접속사 또는 역접의 접속사 없다고 하더라도 대형 표현으로 문맥이 바뀔 수 있겠지만 이거는 문맥이 바뀌지 않고 마지막이랑 처음이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 문장일 거라는 걸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. 수직 독해로.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모든 중간에 있는 문장들 속에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살에 꽂힌 생선들처럼 작살에 생선들이 대롱대롱 매달은 것처럼 그 문맥이 관통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아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읽을 수 있는 거죠. 근데 항상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어요. 마지막을 읽고 저 위에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었는데 정면으로 완전히 반대야. 그럼 100% 중간에 어디선가는 문맥이 꺾이는 거일 거 아니에요. 그거 무조건 찾아야 되잖아요. 그러면 처음에 이 소리 하다가 아 여기서 문맥이 꺾였구나.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문단이 양강 대립구조로 읽기 전에 문단의 구조란단 말이에요. 이게 바로 문장과 문장사의 수직 독해. 그게 돼야 되는 거죠. 단 하나의 문장 해석 그거 중요하지만 사실상 수능에서는 그걸 넘는 문장과 문장사의 상호 관련성. 방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건 좀 B타입이었는데요. 아까 했던 거 그렇게 똑같은 말만 하거나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이거 말고 한 가지 종류가 좀 더 있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강의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OT에서 우선 여러분들한테 이 버티칼 리딩의 본질이 무엇이냐. 도대체 수직 독해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는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즘 이렇게 화살불 좀 그려봤습니다.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단어 문맥. 학생들한테 문맥이 뭔지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 버티칼 리딩에서는 직접 여러분이 그 지문 속에 저하고 이렇게 화살표로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이 글의 문맥을 화가처럼 그리는 연습을 좀 할 겁니다. 그리다 보면 그것처럼 선명하게 독해가 되는 건 아마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. 선명하고 확실한 독해. 구문킹을 열심히 수강해서 자의 권리지 만들었다면 이 버티칼 리딩. 여기 도전해 보신다면 아마 영화에 대한 재미도 느껴질 거고 영어가 이렇게 선명하고 확실한 해석이 되는구나 하면서 재미가 있을 겁니다. 버티칼 리딩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. 문맥으로 빠르게 또 빠르고 바르게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낸다. 절대 지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. 제가 이렇게 수업하면서 씩 웃으면서 강의를 열심히 할 건데 버티칼 리딩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얼굴에도 여기서 저녁에 미소가 피어날 수 있게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. 1강에서 수업에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.